안녕하세요 텐텐 가족 여러분 포항 시민의 날 기념식에 텐텐 가족 및 봉사단의 활력으로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그럼 그날의 후기를 보겠습니다 멋진 캐노피까지 수고해 주신 텐텐 봉사단 커피차 앞에서 인증샷하는 전유진 가수 텐텐 봉사단의 활동과 열렬한 응원 전유진 가수의 공연 멋지네요 공연 끝나고 내려오는 전유진 가수 텐텐 가족의 요구사항에도 바로 응해 주신 착한 전유진 가수 텐텐 보디가드 가수님을 보호하라 팬 사인의 장소 준비중인 텐텐 봉사단 전유진 가수의 하트 뿅뿅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사인받기 위해 모였네요 신중하게 사인 중인 전유진 가수 사인 리허설 중 수고해 주신 텐텐 봉사단 텐텐 봉사단 정말 많이 수고해 주신 텐텐 봉사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유진 텐텐